이 때문에 투구폼도 이쁠 것 같은데요. 글쎄요. 제가 볼 땐 잘 던질 것 같은데요. 우와. 최진우 C2 대기고 뜨거운 거 같은데요. 가만있어. 저렇게 공을 던지면 저게 룰상에 아마 제재는 안 받을 거예요. 전수들이 다 놀랐어요. 그러니까 말해요. 자신의 특히를 살려서 새로운 투구폼을 선보예요. 이거 또 인터넷 검색어에 1위로 올라가겠는데요. 그러니까 말해요. 저 지금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말해요. 부산의 선수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. 새로운 투구폼을 한다면 지금 보여주는데 타자가 타임이 작기는 상당히 놀랄 것 같은데요. 저기에 저를 다 놀랐어요. 지금 보세요. 정말 비원하군요. 그리고 흐트러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정확하게 갔어요. 그러니까 말해요. 감사합니다.